핸드폰 이거 보면서 하는 거 태진 노래 미디언가 그거 보면 확실히 세상이 바뀌긴 했다 우리 아버지 시절에도 이런 거 있어 뭐야 이거? 뭐 뭐 안테나가 왜 있어요? 라디오 기능도 있나 보네 뇌 하나 더 이런 거 있어 이거 이거 좀 뒤로 나요 불에 탈 것 같은데 신문지 있으면 돼 오우 에콤이 부르고 싶은 노래 얘기해봐요 내가 드러내라보 형님 이 노래 아는 거 맞아요? 음정박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음정박자가 아닌데 구독을 믿은 맘 풀리려 아, 그리고 한국이래 방패네 아, 됐지 연기 자, 우리 한국식 부릅시다 우리 자, 놀아가면서 한국식 부릅시다 그래요, 그래요 자, 다시 선곡할 기회를 줄게요 이거 말고 좀 자신있게 18번곡 나 그거 할래. 뭐야? 이거 말고 슬픈 동화, 이미 슬픈 사람. 골라봐요. 머리가 너무 매는데? 골라보세요. 재즈기 형 노래 좀 기대된다. 머리에 들고 있어요. 그거 뭐야? 프라이머리처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총, 기총 나가네. 프라이머. 겁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연기를 계속 끊겨. 지저씨. 야, 같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 거. 임재범의 너를 위해 부르겠습니다. 명곡을 부르시네. 그걸 지켜보낸다.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저는 산에 왔으니까 산놀이를 불러야겠다. 오빠, 오빠. 야, 우리 내일 니네 시간 때문에 낚시하러 가볼까? 난 낚시 괜찮아요.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안 돼? 꺼져, 이 개새끼야. 형, 선 넘네. 아니야, 방금 선 안 넘었어. 이거 나온 것도 힘들었는데.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놀아줘야 하는데 놀아줘야 하는데 하는데 넌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숨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지금 배불러서 먹지. 곱창 있어요, 형. 먹을 거면. 아, 우리 곱창. 컵라면 있네. 컵라면도 있고. 곱창 잘 안 먹을 거 같아. 구울 거면 여기다 구워도 되겠다. 야, 하자. 구워질까요? 구워지긴 구워지죠. 충분히 구워지지. 충분히 구워지지. 아마 이쪽에 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겠네. 옆을 좀 빼야네, 이거. 이러려면. 여기 있어. 차가운 바람. 구워지지. 거의 뭐 찾아봐, 형. 안쪽에 있을걸요? 구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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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컵라면 먹어도 맛있겠다. 나는 저 버섯 못 먹을 것 같아. 왜냐면 형 지금 오줌 두 번이었었는데 나 손 씻는 거 한번도 못 봤어. 아까 형 똥 싸고 왔을 때 손 안 씻었거든요. 진짜로. 나 안 먹어. 나 그래, 나 진짜 오케일어. 진짜로. 신진이가 한 번만 봤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나는 안 보여서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느껴진 거야. 이게 안 보여. 한 세 번째 줄도 된 것 같은데. 걷다가 보면 이렇게 너를. 바람 안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할 때 할까. 흔들리는 하늘에. 더 무지할 수 없는. 꿈을. 날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걸어가다 보면. 담배한테 땡클때가 있겠지. 너도 피고 나도 피고. 같이 나도 담배 피고. 심판하고 장기한 줄 아냐? 우정도. 속도. 너도 피고 나도 피고. 같이 한 번 피고. 남은 여기. 남은. 제. 내. 내가. 피로 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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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전달 만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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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이 여기 있었구만 와 이거 아직도 켜져있었네 아 이거 cg팁이네 그걸로 찾았어요? 이거 될거같아요 뭐야 이거? 빨대 이걸로 먹는다고? 엄청 튼튼해요 많다 생각했는데 더 넣어도 되겠네 채소 좀 더 넣을게 젓가락은 없더라고 젓가락이 없어? 어제 그 말탕 젓가락으로 어디갔어요? 어제 그렇게 많지 않았을걸요? 그 어제 그래도 한 열두개 정도 가져왔는데 민기 형님이 제가 모닥돌에 새것까지 다 집어넣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내가? 아니 제가 새거 새거라고 했는데도 계속 집어넣더라고요 어제 한번 봉지씨 면 삶는 솜씨 좀 볼까? 흐흐흐흐흐 어제 술에 이거 뭐야 알타리 계속 먹더라고 알타리 맛있지 아 바로 부러져 아 부러져요? 네 아이차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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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아 맞네 채소 더 넣을걸 그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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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만 하죠 으음 그런데 안 넘어간다 안넣어간다고요? 음 너무 잘 아 같은데? 안 넘어가는거 찍어서 벌써 하나? 하나 다 먹다가 안 넘어? 아니 무슨 아 그렇다 뭐 아 밥을 같이 먹을까 아 진짜? 네 아이씨 줄을 좀 둘러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 만약에 이겼어 근데 또 다음판에서 더 쓰고 먹게 아이씨 근데 꼭 이런건 말하는 애가 걸리긴 하는데 내가 걸리는거야 그러면? 그럴까 그럴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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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 걸릴거같아 느낌이 둘이 해도 솔직히 근데 민규형이 해야되는데 맞네 솔직히 민규형이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민규형님이 안에는 정리해줘요 인정? 안에 테이블이나 이런거 닦아야돼 한번씩 닦아야돼 닦을거있어요? 닦을거같아 근데 봉윤씨 걸릴거같아 아 나 걸릴거같아 느낌이 나 이런거 약해 위바위보 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바 씨바 진짜 짜증나 맨날 나 그거 왜 하자 했어 재밌잖아요 같이 하면 커피 넌 이제 못보는겁니까? 아 뭐 볼때되면 보겠지 뭐 볼때되면 보겠지 뭐 볼때되면 보겠지만 닦아야돼 아 그럼 닦아야돼 아 나도 마지막에는 담배 한번 펴야겠다 좋은생각이네 좋은생각이네 많이 안되면 보겠네 전화 안되면 아 잘 안되네 아 잘 안되네 어 여보세요 어제 민규형 말리느라 힘들었네 아 왜 그러는거야 술 많이 들어가면 이제 쟤 얼굴 잘 나왔을걸